현재 생각이 없습니다. 또 여론조사기관에서 대권주자로서 제 이름을 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70 넘어서까지 서로 진입하는 점심을 절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 대권은 자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7월에 미국에 간다고 합니다. 보통 미국에 가면 대선 주자들이 하는 행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동일 차장, 자격이 없다. 나는 생각도 없다. 그런데 미국은 간다. 이것 때문에 조금 정치권에서 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김무성 대표는 7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과 뉴욕,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 샌프란시스코 이런 네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대선 주자급이 되면 미국을 찾아가서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찾아가서 지도자급을 만나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악이 대선 주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서 만나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돌아오느냐, 이것이 과연 정말 대선 주자로 틀림이 없느냐, 그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어왔던 게 정치적인 사실입니다. 박성원 논술위원, 작년에 보니까 작년 10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었잖아요. 그때 중국에서도 상당히 예우를 해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미국 가면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 주는 겁니까? 국가 정상을 만나는 문제는 쉽게 일정을 오픈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마 봐야 되겠지만 다각도로 현재로는 김무성 대표로서는 원하는 바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겠지만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단순히 여당 대표라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유력한 차기 주자냐, 이것에 따라서 대부분 보면 주요 국가에서 어떤 여당 대표를 만나고 안 만나고 결정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1위로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유력하다고 본다면 대통령도 만나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방국의 여당 대표가 하니까 만나줄 명분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김우성 대표의 어떤 특유한 스타일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봅니다. 김우성 대표가 어떤 많은 부분에서 지난 4.19 재보선 때도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서 지난번 광주 갔을 때 5.18 전야제 때 또 이번에 5.23 노무현 전 대통령의 6주기 추도식에서 많은 반대 세력에 의한 이기치 않은 봉변을 당하고도 어떤 대범하게 그리고 그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껴안겠다 이런 태도를 사전, 사후에 과감히 보이는 그런 것에서 어떤 뭔가 특히 보수층에서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을 했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태도가 현재의 야당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태도와 상당히 대비된다. 어떤 그 공천에서도 자기 어떤 사람을 챙기려 한다든지 어떤 자기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듯한 어떤 인상 이런 어떤 리더십이 상당히 대조를 이루면서 상당히 반사익도 얻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어쨌든 좀 통이 커 보인다. 국민들한테 지도자로 보이는 어떤 그런 측면, 그런 게 어필이 돼서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여상훈 변호사께서 답을 주실 수 있을까 하는데 본인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권과 상황이 되면 대선 출마 안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김문성 대표는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도대체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자격이 없다고 왜 그러는 건지 뭔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본심이 뭔지 그게 한고주 유방이 어떻게 했습니까? 젊을 때 불양배의 다리 밑을 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경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지금 행보도 제가 볼 때는 일찍 대권 후보라는 타이틀을 달아봤자 계속적인 공격과 시비만 일으키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대선 후보라는 게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시류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서는 이 무대라는 이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저게 어디죠? 방금 년하고 나오는 거기에 수호지에 아주 그냥 아무것도 가진 거고 특색 없는 거기 잘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의 지금 행보는 만일에 본인이 대권 꿈을 가졌다면 적절한 행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무성 대표하고 얘기할 기회가 예전에 국회 출입할 때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런 말을 또 한 적 있죠. 나는 직설적이다. 복선이 깔리면 복잡해진다. 머리가 복잡해진다. 머리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요. 복잡한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이다. 박성훈 논술인이 보기에는 본심은 뭐 같아요? 본심. 본심. 본심은 당연히 대선 출마 생각이 있죠. 그래요? 출마 생각이 있고. 당연히? 당연히 있는데. 여당의 대표고 더구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하면 당연히 생각이 있을 건데 문제는 현재 여당의 중요한 지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 부분 중첩된다. 어찌 보면 가장 단단한 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로얄티가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보다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어떤 정책, 본인의 시각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로우키로 계속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왜 스스로 머리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참 이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얘기를 평소에 이렇게 서스름 없이 잘 하시더라고요.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것도 전략이다? 겸손. 그렇죠. 겸손이죠.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 저 잘 모릅니다. 이러면 저 사람 좋아하는데 별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 나 머리 좋다고 하면 다 싫어하죠.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유가 다 있었네요. 김우성 대표가 정말 대선에 꿈이 있을지 없을지 김우성 대표 본인만이 알 텐데 7월 박미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 속내까지 저희가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김우성 대표가 정말 대선에 꿈이 있을지 않습니다. 김우성 대표가 정말 대선에 꿈이 있을지 않습니다.